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임시 화면을 운영 중이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단순 경비율 적용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안내 유형이 모두 채움 납부 환급인 경우 또는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된 인정용역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연락처에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하며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운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 안내 자료 요약 내용이 보여집니다. 종합소득 금액, 소득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의 세부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고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내역은 펼치기 접기를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계좌에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 자료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클릭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 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문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여집니다. 소득종류 변경을 누르면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 재선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입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사업소득 명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또는 추가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불러오기 창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 불러오기 창이 나타나면 제출된 지급 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클릭하면 아래의 명세에 입력되고 입력된 금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추가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 후 업종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정 용역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 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 목록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총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하단에 입력된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업소득 명세 화면으로 돌아와 입력된 사업소득 내역,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해당 내역을 체크하고 선택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계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 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 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모두 채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인적 공제 명세 목록에서 새로 인적 공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인적 공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입력란에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및 인적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내용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되고 추가된 명세를 선택 후 삭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산된 인적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내리면 모두 채움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공제 항목이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각 소득 공제 금액은 불러오기,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직접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과세 표준과 산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세액 공제 명세에 모두 채움 신고 안내된 공제 내역이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인적 공제에서 직계 비속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한 경우 자녀 세액 공제 항목에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연금 계좌 나비 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기부금 세액 공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단순 경비율로 추계한 사업소 등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부금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부금 명세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 및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입력되어 있으며 화면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보여집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를 클릭하면 가산세 작성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누락되거나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원천징수세액 팝업창이 나타나면 상단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 후 불러올 지급 명세서 내역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사업소득 연말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기한 후 제출 등으로 지급 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후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나의 환급계좌에 본인 명의 계좌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 검증을 눌러 계좌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의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클릭하여 앞서 작성한 신고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 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인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의 손택스 신고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